너무 소개가 열안하여서 거창하여서 부담도 되기도 합니다 참 이렇게 한 분 한 분 통일을 위해서 특별히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또 특별히 눈물 납니다 여러분들은 북한에 가보지 못한 분들이 엄청 많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과 눈물을 주셔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설교를 맡았는데 제일 어려운 것이 본문을 선택하는 거더라고요 뭐랄까? 그리고 제가 주빌리에 가끔 가끔 들어가서 많은 분들이 설교를 듣습니다 들으면서 참 운회도 받고 하는데 성경에 거의 기도에 대한 많은 본문을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은 제가 저희 교회가 출애국이 강예를 하는데 다음 주, 이번 주 1설교예요 그런데 기도여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참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는 손이라는 제목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참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할 때 또 통일의 한 걸음의 전진이 두 걸음의 전진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북한 보고마를 방해하고 통일을 방해하는 아말렉이 지는 역사가 이 기도에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기게 하는 용사들임을 믿습니다 아멘 통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필요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금이 북한을 넘어서 유럽으로 그리고 이슬람으로 그리고 이스라엘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길에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서 있고 그리고 사단은 그 북한을 꽉 틀어잡고 전제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죠 그 정말 아말렉을 저와 여러분이 뚫어야 되는 역사적인 사명 앞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홍해 앞에 세우시고 또 강렬히 인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가운데 사실 이스라엘은 이렇게 공동체 기도를 잘 몰랐어요 그리고 또 무슨 문제가 제기되면 기도부터 했습니까? 불평부터 했습니까? 불평부터 했던 아주 연약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시면서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시는데 모세가 기도할 때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들 때 이기고 손을 내릴 때 지는 놀라운 광경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14절에 보시면 요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아멘 가만히 제가 묵상을 해보면 손 올렸을 때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렸을 때 지는 그 광경을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쨌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양옆에서 손을 받들어서 이렇게 끝까지 그 손이 내려오지 않는 이런 상징적인 것을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기중한 교훈을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그만큼 지도자의 기도가 중요하고 그리고 사실 모세의 손은 기저귀 손이고 모세의 지팡이는 기저귀 지팡이였어요 손을 내리지 굳이 손을 안 들어도 이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손을 들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제가 그냥 제가 혼자 묵상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주신 마음은 함께하는 마음이었어요 아멘 그리고 아론과 훌도 가만히 있었겠어요 부축하고 눈 감고 같이 모세와 한 마음이 되어서 정말 그들이 지고 이기고 하는 그 광경을 보면서 정말 함께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 분을 묶어주셔서 기도를 이기게 하는 그 광경을 펼쳐주시면서 얼마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그리고 목회자의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받들어주는 역할이 그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 본문에 담겨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정말 저 북한의 한 영혼이 살아남을 믿습니다 두 영혼이 살아남을 믿습니다 그리고 통일이 앞당겨짐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압록강과 두망강을 넘어서 탈북하려고 하는 또 그들을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이 눈이 멀게 됨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정말 선교사들이 북한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북한에 가고 싶은 마음으로 오셨죠 가지 못하니까 안타까우니까 이 자리에 오셨죠 그 마음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더울 때 가고 싶은 데도 많고 이 저녁에 이렇게 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사실은 북한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이라는 말도 잘 들어보지 못했고 그냥 중국에 가서 중국 교회 다니면서 참 어려운 시련을 많이 겪을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이 기도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제가 중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 3년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했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보다 그냥 교회를 관람했죠 그냥 앉아서 아 연설 잘하네 어 그렇네 뭐 이렇게 하면서 듣다가 듣고 듣고 하다가 어느새 믿어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예수 그리토의 십자가 부활 여기는 저리 가라고 그냥 하나님을 막 이용해서 어떻게 내 목적을 달성하고 이렇게 성공해보려는 목적으로 사실은 3년 동안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기도공대발 잘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시골에 있다가 도시에 나가서 일하면 돈을 좀 더 많이 번다 이런 입소문을 듣고 중국말도 좀 배웠고 해가지고 또 북한 지도 좀 어느 정도 봤고 해서 도시에 가서 일을 하면서 이제 교회 안 나갔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중국에서 조금 사업을 하다가 북한 사람으로 신고가 들어가서 못하고 이제 뭘 할까 북한은 가기 싫고 그리고 이제 한 일주일 쉬면서 TV를 봤어요 그런데 한국에 간 탈북자들이 TV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닭발집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와 한국에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한국에 오려고 하다가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을 할 때 제가 중국 대륜공항에서 한국 비행기를 탔했습니다 비행기를 타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어느 날이었냐면 우리나라 월드컵을 할 때 우리나라하고 독일하고 경기하는 날이었고 우리나라가 독일에 죄서 4등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독일하고 이겼더라고요 아 얼마나 좋았지 네 참 저기 16강에 못 올라가고 좋아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고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제가 비행기를 탔다가 그날 중국 공항에 체포되었어요 비행기 떠나가 몇 분 전에 체포되어서 사실 그때는 사업에 성공하려는 목적으로 비행기를 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달랐죠 그래서 붙잡혔어요 그래서 정말 그때 눈앞이 캄캄한 가운데 정말 혼자서 3년 동안 그래도 교회 가면서 주워두른 얘기가 있잖아요 기도하면 산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방은 막혀서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고 그다음부터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고 그런데 제가 붙잡혔던 소식을 듣고 중국교회의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계속 모여서 기도했고 릴레이 금식 기도도 했고 단임 전사님은 저를 위해서 정말 금식 기도하면서 울면서 제가 3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교회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래도 감옥에서 중국 공항하고 이렇게 해서 전화를 잠깐 했댔어요 그런데 정말 그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기도의 그 분량이 쌓여서 제가 감옥에서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기도의 빚진 자예요 우리 이렇게 기도할 때 누군가의 한 생명이 살아남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이 중국교회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소식을 제가 후에 듣고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2013년도에 2012년도인가 갔었어요 중국교회 갔는데 저를 위해서 그때 금식 기도하시던 전사님은 한 달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고 그 아드님이 목회를 이어받아 하시면서 그때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금식 같은 분들을 만나서 정말 얼싸 껴안고 울리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런데 제가 그때 중국교회에서 별명이 윷놀이 아줌마였거든요 윷놀이 아줌마가 목사가 됐다고 이런 기적이 어디 있냐고 왜냐하면 98년 3월 8일 날에 국제 분해저이에요 공산국가들에서 그날에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나가서 기도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윷놀이장에서 윷을 뜨고 정신없이 기도해가지고 1등을 했댔습니다 그래서 제 별명이 윷놀이 아줌마였는데 그래서 윷놀이 아줌마가 이렇게 목회자가 되었다고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들을 보면서 그들이 기도 때문에 저도 살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돌아오면서 하나님 정말 누군가의 고통을 짓고 그냥 넘어가지 않고 저 기도하는 그래서 그 기도의 빛을 조금이라도 갖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때 제가 북한에 붙잡혀서 중에서 붙잡아서 다시 북한에 들어가는 가운데 정말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특별히 한국에 오다가 비행기에서 잡혔기 때문에 이건 뭐 현행이고 그리고 북한에 들어가면 제일 극단적인 것은 총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치범 수용소 세 번째는 20년 징역 그 다음에 좀 경험해 10년 징역 그 다음 5년 징역 이렇게 데려가는데 정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죽는 순간에 가니까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기도가 터지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진짜 이걸 뽁을 했어요 주님이 앞에 계신다고 정말 믿고 막 진짜 살려주면 막 진짜 예수님이 발을 잡고 나 안 살려주면 이 발을 안 넣겠어요 이런 심정으로 정말 그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때 하나님의 정말 많은 기적의 역사를 감옥에서 굉장히 경험했고 가장 제가 하나님께 물었던 건 하나님 살리겠습니까? 죽이겠습니까? 그거였어요 살리겠습니까? 죽이겠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에서 내가 너를 살린다는 확신을 주셨어요 너무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리고 살리겠습니까? 죽이겠습니까? 계속 기도해도 응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진짜 살려주시면 충성하겠어요 모세보다 충성하고 누구 받아서 하지도 못하면서 맹세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꿈을 꾸더라고요 하나님 참 정확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꿈이 뭐였냐면 앞에 큰 동굴이 있었어요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로 사람 여러 명 들어가려고 그 안에 굉장히 관광하는 것처럼 굉장히 아름다운 동굴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 같이 가다가 동굴 앞에 동굴에 들어가지 않으면 동굴 앞에 악어가 모형으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서 있더라고요 악어가 이렇게 서서 악어가 이렇게 머리가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한국은 또 짐승을 머리라 하더라고요 북한은 대가리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저게 이 말이 잘 익숙되지 않아서 엄청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악어 머리가 이렇게 있고 그 악어가 모형으로 입을 다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형이니까 꿈에 건드려봤어요 그런데 제가 건드리니까 갑자기 입을 확 벌리는 거예요 저를 먹자고 악어가 먹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모형이니까 말뚝까지 서 있으니까 저한테 오지는 못하고 깨잇 입을 보는데 입이 커지더라고요 안 들어가겠다 저는 막 그랬는데 저도 움직이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뒤에서 저를 확 잡아채는 거예요 힘센 손이 확 잡아채가지고 꿈에서 깨어났어요 그런데요 식은 땀이 온몸에 흐르고요 그때 그 악어 주둥에 저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고 악어를 먹겠다고 하고 막 그런 씨름을 꿈에서 했거든요 그 꿈을 딱 꾸고 나면서 동굴이 뭘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동굴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별로 빨리 감옥에서 나가지 않을까 그 생각도 했고 그런데 정말 열 달 동안 감옥에 있다가 무사히 나왔어요 그때 제 마음가운데 확신이 들더라고요 아 살겠구나 그렇게 굉장히 마음이 편한 거예요 또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게 바보가 아니야? 무슨 꿈 하나 가지고 이렇게 편하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런데 제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진짜 저희 중국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 생활을 제가 돌이켜봤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정말 잡히는 순간만 잡히지 않게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데 제가 바쁠 때마다 안 해임 하고 조금 살 것 같으면 또 피하고 계속 이렇게 이제 숨바꼭질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계속 하나님과 숨바꼭질을 하다가 그리고 중국교회 전사님 저보고 제가 중국 주민등록증을 했을 때 신학교를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왜 제가 신학교를 가야 되는가 주위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일꾼할 진짜 북한 말로 막 말해 일꾼할 종자가 되냐고 이 성격에 막 그러면서 제가 나는 일꾼을 못한다 성격이 다 기팍스럽고 그래가지고 안 되고 돈을 많이 벌어서 권사가 되겠다고 교회를 건축하는 권사가 되겠다고 그랬더니 전사님이 돈이 없어서 통일 못하는 게 아니라고 일꾼이 없다고 돈은 중국도 많고 미국도 많고 한국도 많으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말을 제가 헐리세게 듣지 않았어요 아이고 나 없어도 할 사람이 많겠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르다가 안 다니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탁 저를 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죽을래 살래 하면서 감옥에 집어넣어서 거기서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제가 중국에서 이렇게 대련 감옥에 있으면서 대련 감옥에 있으면서 일주일 있었거든요 그때 그 꿈을 꿨어요 그렇게 하고 마음이 편안한 가운데 그냥 그 자리에서 죽고 싶더라고요 진짜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북한에 가서 가족들한테 또 잡혀나왔다가 알려줘야 되고 가족들 앞에서 총살 당하야 되고 이런 진짜 심리적인 부담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막 힘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마음이 편안한 가운데 제가 도문 감옥에 갔어요 도문 감옥에 갔는데 다른 데서 도문 감옥에 가서 도문 감옥에서 다 집결해가지고 북한에 이제 내보내거든요 근데 도문 감옥에 가니까 또 군신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한 세 번 잡혀던 사람 다섯 번 잡혀던 사람들 엄청 많더라고요 그리고 도문 감옥에 가니까 북한 탈북자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때 한국에서 월드컵을 할 때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엄청 많이 붙잡아가지고 이렇게 북한으로 북성화하면서 거의 한 3천 명 넘어 이렇게 잡혀있는데 감옥이 원래 자그마하게 지었다가 엄청 크게 지었거든요 그리고 한 3일 있다가 또 북한에 내보내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한국에서 잡힌 사람은 한 달 아니면 여섯 달까지 도문 감옥에 도둬요 근데 저는 한 달 있다가 다시 북한에 북성됐는데 그 한 달 있는 가운데 세 번 잡혔던 사람들 다섯 번 잡힌 사람들 일곱 번 잡힌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아냐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앞 신문화된 경찰한테 돈을 주고 살았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병버서럽고 나갔다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중국에서 벌었던 돈 2만 5천 원을 다 통장에다 넣고 대륜 감옥에서 통장체로 빼앗기는 통에 돈 일전도 없이 이제 갔어요 진짜 그 말들과 또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 진짜 이건 진짜 이런 바보 같은 게 막 이렇게 하면서 또 기도했어요 말도 안 되는 기도했죠 하나님 감옥에서 돈을 주십시오 진짜 말이 안 되죠 근데 저는 말이 안 되는 것을 말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동일도 말이 돼요 얼마나 북한 정권이 우리가 보기에는 경고해 보입니까 그러나 세계적으로 가장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근데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의 위력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정말 이렇게 전혀 풀리지 않은 그런 사건 가운데서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많은 분들의 기도를 부탁하면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오면서 그 언뜻 목사람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셔서 천지창조 다음의 힘든 것이 개척교회다 그래서 맞는 것 같다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무것도 지금 없는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붙잡혔는데 그리고 나르시만한 경찰이 돈이라도 좀 살려달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저는 통일이 되면 세상에 이런 일이 하는 TV방송에 나오고 싶어요 그때 정말 하나님께 20일 동안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믿습니다 하나님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 2만 5천 원 뺏긴 걸 정말 너무 안타깝고 중국에서 6년 동안 진짜 먹고 싶은 거 먹지 못하고 입고 싶어 입지 못하고 쓰고 싶어 쓰지 못하고 뭐 하는데 이렇게 뺏기다니 이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때 감옥에서 어느 날 사람 5명 데려다가 청소를 시키더라고요 경찰들이 이렇게 감옥에 벌려온다고 많은 경찰들이 벌려온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청소를 하러 나갔는데 그때 한 경찰하고 물어봤어요 북한에 가면 우리 한국에서 잡힌 사람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니까 6개월 동안 감옥에 도둔대요 감옥에 도두고 그 다음에 6개월 있다가 재판을 한다고 왜냐하면 그 서류가 평양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한 6개월 걸린대요 그래가지고 정말 제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경찰하고 중국 경찰하고 물어봤어요 우리 좀 12월까지 있으면 6월에 잡힐 시간 12월까지 있으면 겨울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잡힌 사람들은 가족 면회도 안 시킨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감옥에 동상 걸려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동상까지 걸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하면서 겨울옷을 좀 달라고 경찰하고 사정했어요 그랬더니 경찰이 따라오라고 하면서 조그만 창고에 저희들을 데리고 가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중고품 옷이 가득 쌓여있는 거예요 곰팡이 냄새 퍽퍽 나는 중고품 창고에 저희를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보따리 하나씩 던져주더라고요 그 보따리를 가지고 한 사람 하나씩 옷을 한 10분 동안 입고 거기서 입고 나와서 그것을 감옥에 들어가서 잘 게어가지고 나갈 때 가방 하나씩 주겠으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 보따리를 막 뒤지는데 그 옷 보따리에서 진짜 빨간 지갑이 그렇게 제 앞에 이렇게 똑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요 그 지갑이 저는 아 이거 돈일까 정릴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두껍더라고요 그만한테 감춰가지고 들어가서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중국도 6200원이 있는 거예요 한국도는 한 1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지금만큼 믿음에서 엄청 감사하다고 그랬겠는데 하나님 2만 5천 원을 뺏어가시고 6200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석심이 뭡니까 그때 제가 3년 전에 중국교회 다니면서 외웠던 말씀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고 주시기도 하시고 취하시기도 하신다 아멘 네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부터 정말 제가 중국교회 다니면서 한 3년은 그래도 하나님께 헌금도 드리면서 11저도 하느라 하면서 다녔거든요 그 후에 하나님 모른다고 했던 그 돈을 하나님은 진짜 다 내 거야 취하시고 기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제가 또 내가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제가 북한으로 가서 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부터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됐고 정말 중국까지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해도 사람들한테 뭐라고 듣지 않잖아요 북한에 가서 제가 감옥에서 기도할 때는 소리를 내면 안 되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도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안타깝더라고요 안타깝고 그냥 혀를 이렇게 깨물고 혼자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냥 속으로 기도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북한 땅에서도 많이 울어댔어요 기도를 소리 내지 못하는 나라가 있고 그리고 중국교회 다니면서 들었던 찬송 그리고 제가 그때 중국교회에서 율동 집사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율동을 이제 잃어버리지 말자고 속으로 머리를 상상을 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온고 이렇게 이 동작이 어떻든가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감옥에 있었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찬양을 받으셨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살려주실 거죠 살려주실 거죠?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참 북한 감옥에서 많이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열 달 만에 살려주셨는데 참 그때 2003년 4월 15일에 김정일이 지시가 내려왔어요 북한 전 지역에 잡힌 사람이 그때 너무너무 중국에서 잡힌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에서 잡힌 사람도 많았고 그래서 10명 20명 무리로 가는 사람들 중에 두목만 또 브로커만 죽이거나 수용소로에 보내라 그리고 나머지는 모르고 갔던 사람들은 지방경찰이 알아서 처리해라 하는 여기서 말하면 광복절 특사 같은 그런 김정일이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그 기도가 저와 중국계의 성도들이 기도 때문에 이루어진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김정일도 김정은도 기도를 어쩌지 못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기이한 일들이 북한 땅에 일어남을 믿습니다 북한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구나 제가 계속 중국에 있으면서 하나님 공평하지 못하다고 했거든요 공평하신 하나님 이 찬양을 할 때 계속 저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공평하지 않다고 근데 그때 거기 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걸 보면서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공평하시구나 그리고 전혀 정말 공산주의 세상으로 무장되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는 그것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우리가 측량할 수 없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정말 굉장히 감사했고 그러면서 그때 중국교 전사님이 일꾼이 되라는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너무 그게 부담스러워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산에 가서 한 3일 동안 또 기도했습니다 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다시 한국으로 가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국에 오게 됐고 오자마자 신학교를 한 1년을 방황을 해서 다시 갈까 말까 생각을 하다가 서운한 게 있고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성신대학에 가게 돼서 또 사육의 길을 가게 됐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여기까지 서기까지는 많은 분들의 기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일꾼이 키워지고 그리고 정말 우리의 기도가 모세에 내려오지 않는 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기도권이 몇 만인지는 모르겠어요 800만이 있다고 하고 600만이 있다고 하는데 그 600만, 800만이 다 매일매일 하나님 통일, 통일 하나님 북한 동포 구원, 북한 동포 구원 이렇게 하면 통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가장 마음이 가는 곳에 기도가 나가죠 그래서 정말 그런 놀라운 통일에 대한 열망 북한 성도들이 구원되기를 정말 열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타도치고 전해져서 정말 이 땅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통일을 위해서 매일매일 정말 기도할 때 손에 손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북한의 어떤 악의 축을 와해시키는 그런 작전을 하거든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할 때 한포 사격을 하죠 그런데 왜 합니까? 정찰병들이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때 한포 사격을 한대요 그래서 적군이 막 와해되다가 정찰병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 북한의 아말렉을 정말 와해시키는 그걸로 눈을 멀게 하는 그런 기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애국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애국자입니다 아멘 그런데 사단의 세력은 쉽게 물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국당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그렇게 재앙을 당해도 쉽게 쉽게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박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 악한 바로도 무릎을 끓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정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4절을 마지막에 아멜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요하께서 모세게르 시대에 이 책을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요수와의 귀에 외워 들리라 왜냐하면 요수와가 다음에 이스라엘이 읽을 지도자잖아요 그런데 요수와는 이 장면을 못 봤잖아요 그런데 요수와에게 알려져서 외워서 귀에 들리게 하라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사단의 세력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놀라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대대로 알려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심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그럴 때 내가 아멜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겠다 아멘 그리고 모세가 재단을 쌓고 그 이름을 요호와 니시라 하고 아멘 반드시 우리 기도가 승리합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대대로 아론과 훌이 되어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이렇게 가끔 가끔 저도 시간이 바쁘다고 또 여러 가지 일들 속에 많이 파묻혀서 기도를 기도의 단어를 많이 쌓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가끔 어떤 때 일을 죽입니다 죽인다고 해서 이게 북한으로인지 모르겠는데 일을 쉽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시간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의 단어를 쌓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그 일을 안 한 것보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고 일을 많이 하면요 일도 쌓이는데 피곤하고 해결되지 않고 그러면서 굉장히 제 마음도 강박해지고 짜증이 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리고 이제 기도를 부탁합니다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저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아는 분들에게 막 부탁합니다 그러면 더 빨리 열리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북한 선교부 만나교회 북한 선교부 어느 교회 북한 선교부 이렇게 해서 한 5개의 북한 선교부에 계속 저희 기도 제목을 이렇게 올리고 단체 각도방도 만들어서 올립니다 그런데 거기도 올리지 않고 막 저 혼자 기도할 때는 진짜 안 돼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기도 제목을 많이 올려 가지고 이렇게 같이 합심해서 기도해 달라고 해서 문자가 옵니다 오늘 아침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함께 할 때는 그 일들이 빨리 진척이 되고 풀려나가는 그런 것들이 보여집니다 신뢰로 되면 저희가 이번에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를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숙사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케어하는데 남자하고 여자 같이 한 기숙사에 있었어요 그런데 남북 재단에서 와가지고 가르라고 남자 여자를 가르라고 남녀 7세 부동석인데 10살 넘어가는 아이들이 한 집에 같이지만 안 된다고 그래서 가르려면 보증금도 있어야 되고 월세도 있어야 되고 굉장히 제가 이제 마음의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막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전하고 막 올렸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교회에서 우리 월세를 대주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신형이 좀 좋아가지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보증금 500만 원을 해가지고 맡았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남자 여자를 가르니까 나이 17, 18살짜리 탈북민한지 중국에서 금방 애들 오겠다고 엄청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이 있는 애들을 여기고 보내고 싶으신데 남녀 기술사가 갈라지지 않으니까 정말 자꾸 부담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번에 갈라가지고 다음 8월 달부터 17, 18, 18, 지금 중국에서 오고 있는 애들이 한 6명 정도 더 들어올 예견이 되고 그러면 정말 저희가 더 많은 아이들을 보금을 전하고 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막 진짜 제가 왜냐면 저희 아이들이 대한민국에 2004년에 왔어요 그런데 그때 정말 아이들 때문에 한 천명한테 문자를 보냈거든요 정말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진짜 문자를 보내고 어느 교회에는 저희 아이들만 위해서 특별히 새벽 기도에 막 기도 제목을 올리고 막 그랬대요 그런데 사실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한 6개월씩 거의 1년이 걸리거든요 북한을 나와서 두 달 만에 한국에 왔어요 저희 아이들이 왜냐하면 천명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저희 성도들이 문제가 있으면 계속 문자를 보내가지고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귀찮을 정도로 부탁을 하고 저도 정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기도 용사를 만나다고 생각하고 오늘 우리 제가 같이 온 한동대 학생들에게도 엄청 기도의 부담을 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정말 한 사람의 기도는 총알이지만 많은 분들의 기도는 대포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러 온 한 여러분들이 애국자고 기도하러 온 한 여러분들이 세기를 앞당기는 통일을 앞당기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습니다 사회에서 볼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평범한 직업을 가지고 그냥 뭐 쉬는 주부들도 계시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에는 가장 앞장에서 나아가는 모세와 아론과 훌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분양만큼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통일을 하나하나 앞당기고 그 기도의 분양을 쌓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00만 800만이 매일매일 통일통일 북한구원 북한구원 이렇게 외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의 그런 위의 변기에 담겨져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터뜨림을 믿습니다 아멘 돌아가셔서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나 여러분들이 공동체에서나 항상 정말 계속해서 이렇게 통일의 기도를 이뤄나가고 이 주빌리에서 또 많은 우리나라에 수많은 주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이렇게 기도에 그리고 통일강산 기도에도 있고 이런 기도들이 쌓여질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북한의 아말렉이 드디어 항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는 정말 대한민국의 기도가 승리했음을 이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세계 역사 가운데 그리고 세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정말 아름답게 귀하게 한 페이지를 기록하는 놀라운 주빌리 기도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려오지 않는 손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손을 받드는 아론과 훌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귀하고 복된 사람들로 불러주시고 특별히 분단된 이 한반도 가운데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기도의 용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많이 많이 채워지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위해서 북한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합한 한 여정을 위해서 한 공동체를 선택하시고 금식하게 하시고 모여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들이 전하고 전해서 수많은 중국 교회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열매로 살려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알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한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고 또 북한의 수많은 2,500만이 살아남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확신하며 이 자리에 나온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쉬지 않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통일 기도의 용사들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주하께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